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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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얘들아. 지금 나 온 지 한 3분밖에 안 됐는데 헤어메이크업하고 왔는데, 얘들아. 그 삼촌 보고 오랜만에 뮤직비디오가 나오는데. 에이, 그래도 잘생겼어요. 아니, 보면은 다른 때는 형들 와도 다 같이 있다면 나는 왜 한소년은 혼자야? 이유가 있어요, 오늘 광희 삼촌이 온 이유가. 오늘 이렇게 온 이유가 우리 아빠, 우리 박주호 선수. K리그 100경기를 얼마 전에 치렀잖아. 32살에 K리그로 와서 지금까지 무려 100경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좋아서 엄청 대단해요. 이거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기록이 아니잖아요. 1년 소탈 38경기를 꾸준히 출장해야만 달성하는 기록이래요. 네, 안녕하세요. 차인입니다. 박주호 선수, 우리 조호영의 K리그 100경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호, 너무 100경기 축하하고 앞으로 100경기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멋있다, 멋있다, 주호 아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축하를 해주셨네요. 파이팅! 제가 진짜 열심히 땄거든요, 한 3번을 걸쳐서. 멘탈을 제가 너무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서 우리 형님께 직접 생일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생일 축하를 한다. 봐봐, 난 아직 안 돼. 100경기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박주호 아빠의 K리그 100경기 기념 파티 어때요? 괜찮아요? 오늘 다 같이 서프라이즈 파티하려나 보다. 기대돼요. 이제 요리하러 가볼까요? 뭘 준비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아빠, 아빠한테 드릴 맛있는 음식 만들 거예요. 짜잔! 여기! 여기서 체리, 오늘 체리 꺼낼 거예요. 파티용 음식부터. 체리 샌드위치 할 거라, 체리 꺼낼 거고. 우와, 맛있는 거 만드는구나. 애들 좋아하는 체리 샌드위치. 근데 나은아, 아빠 몇 시에 온다고 얘기 없었어? 한 시간 뒤에 온 거예요. 한 시간 뒤에요? 한 시간 있다 오신다고? 네! 얼마 안 남았는데요? 빨리 해야 돼요. 그래? 이거 좀 만지. 일단, 내 페이스대로 열리지 말고 해야 돼.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코너 속의 코너. 슈퍼맨이의 요리 프로그램 MC. 네, 네. 오늘은 특별히 이 스튜디오에 견학으로 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생겨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럴 시간이 없는데, 지금. 제가 오늘 우리 주호 형님을 위해 준비한 체리 오픈 샌드위치는 굉장히 달콤하면서도 아주 새콤달콤한. 아, 안 되겠다. 삼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삼촌 지금, 약간 방송경? 지금 이제 하는 거죠, 준비. 아유, 삼촌 지금 시간이 없다고요. 알아서, 블레드 조심, 조심. 빵 올릴 거예요. 따끈하게. 나은이가 체리를 깨끗이 씻고. 아, 진짜 나은이 대단하다, 진짜. 꼭지도 떼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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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랭디스 츄 오빠. 아이고야. 아 불안한데? 아 진짜 불안한데? 찍어. 아이고야. 확장부터 못 되는데? 아이고야. 아이고. 아우 속상해. 왜? 뭐야? 왜? 불길한데? 소리가 들렀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만드니 한 손. 아우 진우야 쉬했네 쉬했어. 아이고 코딱스만 던졌네 이리 와. 넘어오세요. 아 손. 손 닿았네 이런 거 전신 싫어하네. 아이 귀여워. 미치네 정말 또. 자 진우 양말 하나 갖다 줄 사람. 뭐 던졌어요? 안 들려요. 삼촌. 네. 저 지금 체리 말리고 있어요. 체리 말리고 있어요? 네. 귀엽다. 자 진우 또 딸기잼. 진우도 도와줘. 알았어요. 아휴. 자. 자. 삼촌이 열어줄게. 삼촌이 열어 줄게. 삼촌이 열어 줄게. 삼촌. 아휴. 다행이다. 아휴 다행이다. 아휴 다행이다. 세면 차렸라. 스탑 끌거야? 그래. 열어줘. 아. 아으 잠깐만. 아 저게 그렇게 쉽게 안 따지는게 아닌데. 야 이거 사진 열 수 있어. 어? 아우, 뼈어. 요리하기 전에 여기서 힘 다 빼겠네요. 열었다, 열었다. 아, 열었네, 열었네. 짠! 됐지? 이거 플라스틱 게 있어. 뜯어, 뜯어. 다 됐다고, 이리, 이리. 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빨리 해둘게, 잠깐만. 다 됐어, 다 됐어. 삼촌! 토스트 뒤집어 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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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빨리 빨리 왜 왜? 탈 거 같아 아 제발 탔구나 아니야 제발 오마이갓 오마이갓 근데 컨셉이 맞는 게 우리가 오늘 키워드를 반반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태우는 것도 기술이야 뭐라고요? 새까맣게 타버렸네요 오늘 요리 두 개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하고 마라 진짜 할 거예요 이거 언제 하지 또? 됐어 지금부터 제대로 해볼까요? 이거 잠이야 그래 잠이야 자 해서 이렇게 우와 우와 스크랩 it up 스크랩 it up 다 했어 다 했어? 그 위에는 이제 과일을 올릴 거예요 이거 봐봐요 예쁘다 권우 얼굴이에요? 나예요? 고마워요 광희 삼촌 만든 거야? 삼촌 코 해줘 삼촌 코 하느라 고생했거든요 코 없으면 섭섭할 거 같아 삼촌 코 어때? 삼촌 코예요? 네 어떡해 어떡해 오 잘 됐다 오 잘 됐다 이거봐 내 거봐 아 센스 있다 이거봐 내 거봐 그냥 오다 아спữa retro 몽咧 스트랩 rical 남길도 뿐 Contact 우리 학 이거 너 감사합니다.